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고 또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가지 변화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 위기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어려움이 크게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수년 동안 전세계적인 경제 공황으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또 소규모 영업자들로부터 자영업자들로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경제적인 고통이 매우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우리 주위에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급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극률의 은혜와 극률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극률 또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극률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극률을 믿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이 극률을 의미하는 단어는 해세드입니다 해세드의 문자적인 의미는 계약 당사자 상호간의 연대 책임에서 나오는 충실한 사랑과 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고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 것을 약속했습니다 십계명은 이 상호계약의 표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 이 계약을 충실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정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극률, 이것이 하나님의 해세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해세드가 호세아서에 잘 나타납니다 호세아에서 하나님의 극률은 호세아와 그 아내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승배와 죄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돌아올 것을 호소하는 하나님의 극률, 그 해세드가 바로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 헤매는 부정한 고멜을 끝까지 용서하고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개시됩니다 호세아는 고멜과 같은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극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옳아 우리가 요호학계로 돌아가자 요호학계에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해 주실 것이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극률을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관원인 마태를 불러 제자를 삼으신 후에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때 많은 세관원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죄인들이란 매매춘을 하는 윤락 여성과 같은 부정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그 당시 유대교의 종교적 율법적 기준에서 볼 때 참으로 파격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이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물음에 대하여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극률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여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13절에 내가 극률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구절은 호세하서 6장 6절에 내가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구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호세하 당시의 제사는 일법적인 형식적 의식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호세하는 하나님께서는 형식화된 일법적 의식보다 극률을 행하는 삶을 더 기뻐하신다고 경고하였습니다 호세하서 6장 6절의 이내는 히브리어로 해세드입니다 마태복음 저자는 이 호세하서의 구절을 인용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70인역을 따라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를 우리 한국 한글 성경에서는 극률이라는 단어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mercy, 자비라고 번역합니다 이 마태복음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바로 극률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형식화된 예배가 아니라 극률의 삶이라는 사실을 세리와 죄인들과의 식사를 통해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 고백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극률의 성육신, 화신이라고 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지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의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지니라 이 본문에서 대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의 개혁판에서는 채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로는 심파데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동사는 심파데요 다시 말하면 심, 함께, 그리고 파테요 고난을 겪다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심파시가 됩니다 함께 고난을 당하는 사랑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동정하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연약함에 동참하시고 함께 고난을 당하십니다 연약한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인간이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특히 병든 자들과 죄인들이 더욱 연약합니다 예수님이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은 병든 자들과 죄인과 같은 사람들을 더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극류를 베푸기 위하심이었습니다 헬세드나 엘레오스나 심파데사이나 모두 연약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극류를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사회에서 연약한 자들은 현실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가난한 대중들, 세리, 과부, 각종 병자들, 율락 여성과 같은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에 의해 죄인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의 초점과 사역의 주된 대상이 바로 이러한 연약한 자들과 죄인들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히 불쌍히 보시고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극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맹인 바디메오가 다위세 자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호소할 때에 그를 불쌍히 여겨 고쳐 주셨습니다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 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그 앞날에 닥칠 재앙을 예견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우셨습니다 여기서 우셨다는 말은 소리내어 통곡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은 바로 그 십자가가 인간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극률 헷세드의 현연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극률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누가보금 10장 본문은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율법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다 들려주신 후에 그에게 묻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대화에 나오는 자비라는 단어가 바로 엘레오스입니다 강도 만나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이웃을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치료하고 돌보아 주는 자비 극률의 행위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불쌍한 이웃에게 극률을 베푸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영생의 길이다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극률을 베푼다는 것은 단지 일시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을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그의 고뇌와 아픔과 슬픔과 절망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감적 이해와 동참이 구체적인 극률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극률의 반대에는 무정함과 비정함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갈수록 더욱 비정한 투쟁의 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역 간, 세대 간, 노사 간, 이념 간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집단이익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제압해야 상대방을 제거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존 논리가 이 사회를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에 평균 43명씩 자살을 하고 있는데 많은 경우가 생활고를 비관한 자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는 데 익숙해져 있고 다른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 불행이 자기에게 닥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란 다름이 아니라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극류를 베푸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극류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오늘 저와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극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밖에는 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미션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선교적 사명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극류를 베푸는 삶 그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모든 인생은 모두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가난하고 실패하고 병든 사람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출세하고 성공했다는 사람들도 다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유명 연예인이나 대기업이나 대기업가나 정치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종종 듣습니다 알고 보면 있는 자는 있는 자대로 없는 자는 다 없는 자대로 예외 없이 이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현실 세계의 표면적인 허상 뒤에 은폐되어 있는 내면의 실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개그 콘서트와 같은 비현실적인 가상세계의 웃음소리 아래에 감춰져 있는 현실 세계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고통과 신음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참여 없이는 진정한 보금의 선포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그저 허공을 울리는 뜬구름 손 잡는 소리일 뿐 듣는 이의 심령을 감동시킬 수도 없고 참다운 위로와 소망을 줄 수도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꾼이 될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내면의 고통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불쌍히 여기는 극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의 설교는 허공에서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금 메시지는 무시간적인 명제적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되거나 개토화된 교회 안에서 울리는 천국의 말잔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는 이 시대의 아픔에 공감적으로 동참하고 그 아픔을 끌어안으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하고 극복하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설교자는 이 땅에 굳게 발을 딛고 서서 이 시대의 고통과 아픔을 깊이 공감하고 함께 경험하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극률의 약속을 선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들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이라 고난에 동참하는 자만이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네프는 고통당하는 하나님만이 구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서로의 고난에 동참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극률을 베푸는 삶을 실천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회의 그늘진 곳에 소외된 사람들을 특별히 기억하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 극률을 베푸는 삶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영생의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른받은 우리의 소명입니다 14세기, 15세기의 유럽에서는 페스트로 인해서 수천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알제리 출신의 프랑스 소설가 알베르 까미는 이 페스트를 소재로 유명한 페스트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은 프랑스 영 알제리의 오랑시의 흑사병이 페스트가 발생한다는 내용의 소설입니다 흑사병이 발생해서 시외로 통하는 모든 문이 닫히고 외부와의 모든 연락이 두절된 채 오랑시는 거대한 감옥으로 변합니다 말하자면 오랑시는 집단, 코호트 격리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고 많은 사람들이 페스트에 걸려 쓰러져 갑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자신과 자기 가족의 생존을 염려하면서 도시를 탈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의사 류와 장타루를 중심으로 한 소수의 의료자원 봉사대가 결성됩니다 류는 사랑하는 아내와도 별거하고 다른 봉사대원들과 함께 헌신적으로 병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한편 이 소설에는 판누르라는 신부가 등장하는데 시민들을 성당에 모아놓고 페스트라는 재앙은 방종한 시민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벌이라고 하면서 회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류와 타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끝까지 이 죽음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페스트와 맞서 싸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판누르 신부도 더 이상 성당에서 강론하는 일을 멈추고 봉사대에 합류해서 함께 방역과 구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열심히 힘을 합해서 방역과 구호 활동에 힘썼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만 판누르 신부가 페스트에 걸려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타로마저도 페스트에 걸려 쓰러집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어느 날 갑자기 페스트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랑시의 문이 다시 열리고 시민들이 환호하고 교회의 종소리도 다시 울리기 시작한다는 것이 이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까미에게 페스트는 독일 라치의 침략을 상징하고 페스트가 물러간 것은 파리의 해방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페스트는 궁극적으로 인간을 절망시키고 이 세상을 파멸시키는 악과 재앙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의사류는 이렇게 독백합니다 페스트균은 결코 죽지 않는다 수십 년간 가구나 의복 속에 잠자다가 다시 쥐들을 쑤셔대고 어떤 행복한 도시를 겨냥하는 날을 끈질기게 기다리고 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각가지 형태의 페스트 즉 악이 만연하고 이 페스트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이 페스트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변형되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다른 형태의 악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은 페스트에 걸리지 않았다고 감사하거나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해 탈출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페스트의 희생자들의 고난에 동참하고 목숨을 걸고 그에 맞서 싸우는 류와 장타르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는 꼭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학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히 어리석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해 주시고 지난 날의 모든 악과 환란에서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크신 하나님의 극률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받은 극률을 베푸는 삶을 살 것을 명령하십니다 특히 오늘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 극률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극률을 베푸는 삶이 영생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극률의 삶은 또한 모든 형태의 패스트 악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새로운 형태의 패스트가 만연하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내가 극률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극률을 실천하고자 새롭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심히 어리석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극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악과 환란에서 건져 주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극률의 은혜를 받은 저희가 저희 이웃들에게 특별히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극률을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극률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극률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저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